. 박명수 아내 한수민 88억 건물 150억으로 만든 비결 개그맨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의 놀라운 재테크 비결이 공개됐다. 지난 9일 오후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드럽쇼에서는 카페 재테크로 엄청난 수익을 얻은 박명수 한수민 부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명수의 아내인 한수민은 최근 일명 카페 재테크로 억대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 패널에 따르면 한수민은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의 명의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 건물을 29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건물은 오래되고 수익률도 좋지 않았지만 한수민은 리모델링 후 전층의 S브랜드 커피숍을 입점시켰다. 그리고 2년 8개월 후 한수민은 47억원의 건물을 매각했다. 그러자 또 다른 패널은 이후 서초구 방배동에서 커피 전문점이 들어갈만한 건물을 찾기 시작했다라며 2014년에 설해마을 인근 건물을 88억원에 매입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5층 규모로 신축해 1층에 커피 전문점을 입점시켰으며 이 건물의 가격은 무려 150억원까지 뛰었다고 얘기했다. 한수민은 건물을 사기 전 위치와 가격대를 꼼꼼히 따지고 1년 이상 조사해 건물 매입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수민은 카페 재테크라고 불리는 신종 부동산 재테크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어가